오늘은 여의도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15개 단지와 재건축을 완료한 3개 단지, 그리고 여의도의 학군, 아파트별 진행현황, 주변개발어제까지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여의도는 여의도공원을 기준으로 국회의사당, 여의도순모금교회가 있는 서의도와 육선빌딩, 주요금융기관들, 아파트 등이 있는 동의도로 나뉘며, 동여의도에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 15개 단지 아파트들이 여의나루역, 여의도역, 색강역 일대에 나란히 위치하고 있고, 여의도역 북측에 13개 단지가, 여의도역 남측에 2개 단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15개 단지 모두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이며, 서울, 공작, 수정, 3개 단지는 일반상업지역, 3부, 진주, 2개 단지는 일반상업지역과 3종 일반주거지역 혼합, 그 외 10개 단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3종 일반주거지역 단지들도 종상향을 통해 초고층 규모의 재건축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조합설립인가 단계는 시범, 한양, 목화, 3개 단지이고, 신탁방식의 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은 조합설립인가와 동일하며, 시범은 한국자산신탁을, 한양은 KB부몽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신속통합기획후보지로 선정된 단지는 시범, 한양, 3부, 3개 단지이며, 장미, 화랑과 통합재건축을 논의하던 대교도 단독재건축으로 선회하며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고 있고, 분리재건축이 가능해진 광장 3동에서 11동도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완료한 단지는 롯데캐슬앰파이어, 여의도자이, 롯데캐슬알비, 3개 단지입니다. 아파트별 진행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아파트는 1976년 준공 192세대이며, 도정법이 아닌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을 진행중이고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작아파트는 1976년 준공 373세대이며, 2022년 11월 재건축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이 고시되었고, 최고 49층 582세대 예정이며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모커와 3부는 통합재건축이 무산되면서 각각 재건축을 진행중인데요. 모커아파트는 1977년 준공 312세대이며, 2022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3부아파트는 1977년 준공 866세대이며, 2022년 6월 신속통합기획후보지에 선정되었습니다. 2, 3, 5동은 일반상업지역이고, 그 외 동들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추진위승인 단계입니다. 수정아파트는 1976년 준공 329세대이며, 2022년 7월 재건축정비계획안을 재접수한 상태이고,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진행중이며, 추진위승인 단계입니다. 대교아파트는 1975년 준공 576세대이며, 장미, 화랑아파트와 통합재건축을 추진하였으나, 단독재건축으로 선회하면서 신탁방식으로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고 있고, 추진위승인 단계입니다. 장미아파트는 1978년 준공 196세대이고, 화랑아파트는 1977년 준공 160세대입니다. 한양아파트는 1975년 준공 588세대이며,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후보치에 선정되었고, 최고 54층 1000세대 예정이며, 2022년 8월 KB분홍산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시범아파트는 1971년 준공 1584세대이며, 2021년 11월 신속통합기획후보치에 선정되었고, 2022년 11월 최고 65층 2500세대 예정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통과되었으며, 한국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3익과 은하는 준공연도와 세대수 용적률과 지분도 거의 비슷해 쌍둥이 아파트로 불리고 있는데요. 3익아파트는 1974년 준공 360세대이며, 은하아파트도 1974년 준공 360세대입니다. 은하아파트가 2022년 11월 정밀안전진단에 통과하면서, 여의도에서 재건축을 추진중인 15개 단지, 모두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진주아파트는 1977년 준공 376세대이고, A, D동은 일반 상업지역, 그 외동들은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 744세대이며, 단지를 가로지르는 여의나루로를 기준으로, 위쪽에 위치한 576세대의 3동에서 11동과, 아래쪽에 위치한 168세대의 1, 2동, 두 구역이 여러가지 재건축에 대한 입장차이로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2022년 9월 대법원의 분리재건축이 타당하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되므로서, 두 구역 간 분리재건축이 가능해졌고, 3동에서 11동은 신탁방식으로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성아파트는 1978년 준공 577세대이며, 추진위승인 단계입니다. 재건축으로 입주 완료한 단지는 3개 단지로, 롯데캐슬 엠파이어는 100주아파트 재건축으로 2005년 입주 406세대, 롯데캐슬 아이비는 B주아파트 재건축으로 2005년 입주 445세대, 여의도 자의는 한성아파트 재건축으로 2008년 입주 580세대입니다. 입주 현황을 살펴보면, 학구는 여의도 초등학교, 여의도 중학교, 여의도 고등학교, 여의도 여자고등학교, 윤중초등학교, 윤중중학교가 있으며, 주변에 여의도 성모병원, 더현대, 여의도공원, 여의도 한강공원, 색강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주변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연육교 건립 계획이 있으며, 연육교은 여의도와 노량진을 잇는 380m의 보도육교로, 구 노량진 수산시장 부지 및 주변 연계 개발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 다리가 완공되면 여의도에서 노량진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게 되고, 추후 여의도에서 노량진을 거쳐 노들섬을 통과해 용산까지 새로운 관광벨트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주변 아파트 개발 계획으로는 영등포, 신길, 노량진, 뉴타운이 있으며, 영등포, 뉴타운은 가시적 성과가 있는 7개 구역이 있고, 신길, 뉴타운은 16개 구역 중 7개 구역이 입주 완유하였으며, 노량진, 뉴타운은 8개 구역이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뉴타운에 대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개발 어제를 살펴보면 신림선, 서부선, 신안산선, GTX-B가 있으며, 신림선은 색강역에서 관악산역까지 이어지는 서울시 경전철로 2022년 5월 개통하였습니다. 추후 북부 현장으로 동여의도역이 신설될 계획이며, 동여의도역은 서부선과 환승하게 됩니다. 서부선은 세절력에서 관악산역까지 이어지는 서울시 경전철로, 여의도 구간에서는 국회의사당역, 한국거래소역, 동여의도역 성모병원을 진할 계획이며, 2020년 6월 민간투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고, 2023년 착공,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림선과 서부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경전철에 대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안산선은 안산, 시흥에서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광역철도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며, 2025년 4월 개통 예정입니다. 개통 후에는 추후 여의도역에서 공덕역을 거쳐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2단계 개통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GTX-B 노선은 남양주마석에서 인천송도까지 이어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로, 신도립역에서 여의도역을 거쳐 용산역으로 이어질 계획이며, 현재 착공 전 단계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개포동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